저희는 지금 버터 뮤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절 후렴 부분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 버터 2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잉크 잉크를 하고 있고요. 네, 뮤비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정국 씨? 잉크! 잉크! 자, 지금은 버터 잉크! 네, 지금요. 잉크! 자, 지금 저희가... 잉크! 뭐야? 뭔데? 자, 저희가 지금... 2절 삽입 재판이... 저희가 지금 2절 후렴 잉크! 잉크! 자, 저희는 지금 2절... 잉크! 아, 근데 몇 번 안 걸릴 것 같아요. 되게 멤버분들이 역시 몸에 힘이... 잉크! 저희가 되게 잉크! 이게 왜 웃겼을지 모르겠는데... 피곤해서 그래. 다 정신이나 가면... 잉크! 저희 잉크! 잉크서 몸에 힘이 안 들어... 저희는 지금 다들... 오랫동 잉크! 조우 씨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어떤 걸 위한 촬영이죠? 잉크! 지금 애들이 되게 피곤해서 되게 제정신... 잉크! 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잉크! 네, 저희가 진짜... 잉크! 네, 저희...